일단은 여기에서 그 흰색이거든요 이 흰색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절로 나오거든요 흰색이 나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세드란을 바꿔줬어요 근데 같은 용량이란 말이야 선도 그냥 그대로의 선 좀 잘라 가지고 탄 것 버리고 이 콘센트도 16암페 짜리 똑같은거 용량이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용량이 같다 그러면 나중에 또 오른다고 그래서 전선을 cv 케이블 2.5로 바꾸고 콘센트도 20자리 공업용 콘센트가 있어요 한개로 쓰는거 플러그도 20자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호환이 안돼요 저거랑 그래서 참고하세요